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mc 가수입니다. 동훈 가요부대에서도 mc를 받고 또 연신내 길빛공원 양훈 스튜디오 임호선 씨 보시면 김용윤 가수님을 모셔서 남자의 인생과 세탈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5.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 심지어 거짐없이 오늘도 살아가다 아파할 것도 의무를 잃고 없다 남자의 인생인가 가슴에 큰 눈을 삼키고 다시 사는 거야 그 눈을 삼키고 다시 사는 거야 그 주의 마음을 잃는 거야 그 눈을 삼키고 다시 사는 거야 그 눈을 삼키고 다시 사는 거야 그 눈을 삼키고 다시 사는 거야 무엇을 남겼는가 꿈인가 행복인가 꿈이었던가 사랑은 미친 길에 과짐없이 내일도 살아가다 슬퍼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다 그 남자의 인생인가 그 남자의 인생인가 세월의 높은 길에 남는 곳 바라왔던 거야 아 그도 나를 찾아가 주님과 불끼리 짓다라 원래 노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박수가 식음의 용기니까 건강에 젊은 박수 많이 태우세요 아셨죠? 세계가 나라들던 뭔가 참 세계가 나라들던 세계중의 몽홍홍색 우리의 맘세 내 눈에 불려진 참고독신 우리의 참 술이 비전 글쎄 남쪽 화덕의 가끄이 그 새 이 침납은 저 수 그 새 가끄이 오오오 이 쌍 들어가면 섹독 섹독 아하 아시 으흐흐흐흐 사로다 몇 분을 아 양강간 세운가 저의 고래라며 어디로 가나 기록은 새 어디로 가나 원하는 새 고래가 새ies은pğini 모두 다른대며 우리도 창밀 soccer 당량holes 한국은 자산镐이 zar기 우리가 이..이..이..이..이..aldai- messy jullie 더 반랗에 울어emed Ah